오늘은 스매시 드라이브부터 할께요 드라이브요? 스매시 드라이브 스매시 드라이브 양쪽 여기 먼저 할께요 오른쪽 왼쪽 어허이 드라이브 위에서 잡으세요 와 이거 드라이브요? 다시 다시 드라이브 세게 쳐보세요 세게 드라이브 세게 친거에요? 세게 어떻게 쳐요? 왜 세게 못 쳐요? 헤드가 안나와서 헤드가 안나와요? 그냥 막 뱉는구나 스윙을 하려면 제가 백핸드 클리어 할 때도 이 가등범위만 넓으면 쭉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등범위가 좁으니까 스윙이 안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드는 앞으로 잘 나와 임팩트도 괜찮아 좀 밀려맞긴 하는데 이렇게 밀려맞으면 일단은 공은 세게 갈 수가 없고 내가 치고자 하는 위치에서 그림만 잡아도 저정도 나가요 그림만 잡아도 임팩트만 만들어도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거에요 공이 좀 높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백스윙을 해놨어 놓을건지 때릴건지 속일건지 속일건지 세가지를 생각을 해보는거에요 그럼 일단 전제가 뭐에요? 먼저 잡아놔야되요 공간을 만들어놔야되요 잡아놓고 치는건 괜찮아 이거는 괜찮은데 이 공간이 없어서 약한거에요 그래서 만들고 놓고 만들고 놓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네 스윙공간 자 다시 다시 봐봐 공간이 없잖아 지금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스윙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 잡아서 끊어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애초에 놓고 빨리 놓을 수도 있어 손목을 활용할건지 악력을 활용할건지 본인한테 맞는걸로 한번 찾아봐요 다시 밀리지 말고 맞추는건 매한가지에요 임팩트는 찾아야돼 그렇지 그렇지 좋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졌어요? 마지막에? 지금 좀 빼서 빼서 뭐했어요? 잡았죠? 네 그러니까 잡는게 편한지 잡는게 편한지 놓는게 편한지를 찾아야돼 오케이 오케이 다시 세게 놓을거면 세게나요 다시 다시 하나 아셔야 될게 뭐냐면 팔을 많이 뺀다고 손목이 세게 나가지 않아요 가동범위는 늘어나겠지만 여기서 팔을 빼 볼게요 이거랑 네 손목을 빼볼게요 아 똑같잖아 네 어차피 뒤로 빠지는거잖아 네 얘를 쓰면 이 가동범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다음 동작이 안나온단 말이야 목만 써야지 손목만 손목을 쓸거면 네 일단 쥐는걸로만 먼저 해볼까요? 압력 주는걸로 응 좋아요 좀 더 누른다는 느낌으로 눌러 오케이 가동범위 눌려주고 좀 더 미리 빼놔도 되잖아 뒤로 세게 잡아야지 이제 맞출 때 마지막에 잡아 마지막에 밀지 말고 잡아봐 좀 더 빨리 위에서 눌러요 좀 더 빨리 위에서 눌러요 위에서 잡아야돼 세게 잡은거야? 세게 잡은거야? 이게 세게 잡은거야 일단은 공간이 없어 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1번 2번 잡아 오케이? 임팩트까지만 찾아보는거야 임팩트까지 오케이? 제가 민다는게 무슨 말 민다는게 제가 안잡는거죠 지금 아니 민다는게 뭐냐면 공이 이렇게 밀려받는다고 그러니까 임팩트 지점은 여긴데 여기 여기까지 힘을 최대한 세게 가져와야 되는건데 여긴 대충하고 앞스윙을 세게 하고 그러니까 손목을 아예 못쓰고 있는거에요 백스윙을 못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라켓헤드랑 셔틀콕이랑 거의 붙어있어 그 다음에 힘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빼들어다 이 정도 빠져 이 공간을 많이 만들어봐 오케이? 네 다시 드라이브만 할게요 드라이브 잘했어요 공 떨어지기 전에 낙하하기 전에 위에서 잡아 위에서 팔 빼지 말고 손목 더 접어도 돼 뒤로 접었다가 탕 잡아줘 자 한 번 더 다시 오케이 좀만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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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윙 많이 만들어요? 공간 만들어 스윙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잡아 원할때 잡아 또 어때요? 뭘 어때요 못하는거 잘해야 챙겨내주세요 잘했다 다시 누른다 아니에요 쥔다에요 쥔다 잡는다 다시 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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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았어요 다 그죠? 네 한번 놔 볼게요 이번에 따라해보세요 하나 세게 손목을 돌려 어 한번 해볼게요 준비 한 번 더 좋아요 좀 더 빠른 타이밍으로 돌려요 손목에 가속을 더 줘 더 줘봐 더 아씨 누른다가 아니야 손목이 빨리 돌아간다 더 빨리 돌려요 더 빨리 돌려요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땡겨 오지는 않아도 돼 얘를 정말 세게 가속을 줘가지고 빨리 하면은 압수수윙을 빨리 하면 지가 돌아와 다시 한 번 더 다시 더 줘요 하다 말아 왜 하다 왔냐고 할 거면 하지 제가 지금 이렇게 안 나오죠? 아니 이렇게만 나와도 문제가 되는 거야 아 그래요? 가동범위가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 아 더 더 나갔어 여기가 끝이어야지 봐봐 이런 생각은 없어 공이 여기서 맞는데 왜 소리가 여기서 나와 공이 여기서 맞으면 이 위치에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야 네 다시 다시 좋아요 다시 공이 있는 위치에서 임팩트를 찾아야 돼요 마지막 뭐가 편해? 놓는 게 편해요? 쥐는 게 편해요? 당장 못 고쳐 어차피 편한 걸 찾아야 돼 뭐가 나은 거 같아요? 저는 놓는 게 나은 거 같은데 놓는 게 불편해 보여 안 해봐서 불편해 보여서 난 쥐는 걸 추천하긴 할게 쥐는 거 할게 공 치우세요 다시 갈게요 스페이스 드라이브 스페이스 드라이브 더 위에서 줘야 돼요 떨어지기 전에 백스윙 미리 해 백스윙 미리 해 어차피 위에서 잡는 거 알잖아 백스윙 더 해도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잡아 어디서 다시 앞에 보고 다시 백스윙 많이 하시고 이때 힘 주시면 안 돼요 이때 힘 빼고 있어야 돼요 줄 때만 힘 줘야 돼 줄 때만 한 번 더 약간 밀려 맞았어 밀려 맞았다는 거는 정확한 임팩트가 아니고 내가 치고자 하는 위치를 정확히 맞은 게 아니고 약간 늦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스윙을 빨리 해 볼게요 네 백힌 들어 이거 빨리 한 거 늦게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얘한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팔로우 스윙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얘를 내보낼까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얘를 잘 맞출까 이 정도만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보낼까 여기까지 한 번 생각을 해보는 이번에 스매싱 드라이브 하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응용 모션 한 번 해볼게요 앞힐은 뒤는 그럼 갈 거예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아픈데 백 드라이브 하면 게임이 끝나? 샷을 풀면 어떡해 백 드라이브 하고 원래 뭐예요? 거짓 뭐 많이 해 아니다 경험해봐요 내가 말로 해봤자 행동으로 경험해보는 게 낫지 받아봐요 네 네 왜 준비를 안 하냐 백 드라이브는 포핸드보다 약하잖아요 힘 쓰는 법을 잘 모르니까 네 그러면 여긴 더 빨리 준비해야지 네 이걸 오면 때리시겠다고? 얘네 얘네가 바보야? 잘 생각해봐 얘네는 지금 본인은 지금 앞뒤로 서있는 상황이고 얘네는 지금 이렇게 서있는 거야 드라이브가 이렇게 약하게 왔어 다시 때려보자 얘네가 이렇게 준다고? 공을? 안 줄 것 같아요 절대 안 주지 만약에 그렇게 주면 이분들이 잘못 친 거고 땡큐지 근데 사실상 그런 공들이 안 오잖아 네 보통 뭐 많이 하냐면 어? 그 커트 많이 할 거 공격금 가져가려고 네 커트를 많이 해 근데 내가 이 타이밍에 때렸어 때리면 애초에 전진을 하든지 네 애초에 빠질 건지 그 루트를 작전을 좀 짜야 돼 아 작전을 좀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백드라이브를 우리 처음 만날 때부터 얘기했던 게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백드라이브를 지금 강화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네 드라이브는 치지 말고 네 커트 두 가지 할 거예요 모션을 잡아놓고 네 언더 쪽으로 이거 1번 네 네 요거 2번 요거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드라이브 없애겠습니다 네 좌절이 다시 아니 아니 제발 할 수 있는 거 하자 네?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네 좋은 선택입니다 아니지 아니지 백스윙은 해놔야지 그래 얘네가 드라이브 치는 줄 알고 준비하고 있지 이게 뭐야 뭔데 뭐 하세요? 이게 뭐 한 거예요? 뭘 친 거예요? 공을 친 겁니다 공을 친 겁니다 공을 친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다시 나 드라이브 친다 라는 모션을 일단 보여줘요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속여 드라이브 친다 하면 좀 더 많이 빼야지 잘했어요? 여기 이정도만 하면 콧트 좋아졌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